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68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78번째구요. 3330번 영남대학교 문제네요. 프랭먼트, 쪼가리, 파편, 쇼우드, 인트리크트, 장식, 근육이 있는 넓적다리, 옥수수, 신의, 뭐 이런거에요. 여기 있는데 뭘 넣느냐 이거죠. 프랭먼트를 어떻게 꾸미냐 이렇게 되는거에요. 근데 이렇게 이럴 때는요. 복수용을 쓰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4ft long 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프랭먼트 that is 5ft long 이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이 전체를 앞으로 앞으로 해서 앞으로 해서 프랭먼트 앞으로 보내고 싶은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보낼 때는 단수형인 put로 바꿔서 그 다음에 하이펀으로 연결해서 5ft long 프랭먼트가 되는거죠.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거겠죠.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뭐 조호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이것도 제복이 조호법이라고 나와 있죠. 경원대학교 문제네요. the qualifying, 자격을 주는 시험이죠. the exam for qualifying 이래도 괜찮구요. 자격을 주는 시험이 맞습니다. consist of two, three hour periods죠. 이 two는 two periods는 a period이고 two periods인거죠. 그 다음에 3시간 짜리가 되면 원래는 a period of three hours가 되겠죠. three hours가 되죠. a period of three hours이죠. 여기서 오브하고 s 삭제하고 앞으로 보내면 three hour period가 되는거죠. 여기에 복수가 돼서 어가 two로 바뀌면 periods가 되는거죠. 이해되시겠죠. taken on consecutive days. 연속해서 취해지는 두번의 세시간짜리의 시험이다. 이런거죠. period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거죠. 조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word formation 이라고 하는건데 우리 여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조호법에 아주 적은 일부분이에요. 조호법은 또 좀 폭넓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뭐 나오는 정도에요. 자 그 다음 3,339번이네요. 웨일 오일 램프 고래기름 램프는 그리고 멀티밀리언 달러죠. 이게 요게 꾸밀라 그러니까 s는 떨어지죠. 웨일 인더스트리 오브 멀티밀리언 달러스 잖아요. 그럼 오브 지우고 s 지우고 앞으로 보내면 멀티밀리언 달러 인더스트리가 되는거죠. 잘 이해되겠죠. 그 다음 3340번이네요. 총신대학교 문제. 매니저는 recommended. recommended 대절에 원형 나오죠. take 원형 써 있죠. or newly hired. 새로 고용이 된 직원들한테 4 months 은 괜찮아요. 이게 코스를 꾸미는 거니까 a 4 months 단속 코스는 훌륭해요. 근데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apostrophe s 못 붙여요. 그래서 컴퓨터 코스는 원래 a course of computers 가 되는데 오브 지우고 s 지우고 앞으로 보내면 a computer 코스가 되는거죠. 이거 못쓰는거죠. 이것도 원래 오브 4 months 에서 오브 지우고 s 지우고 앞으로 보내면 dash로 dash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작은 거로 연결해서 하이펀, 하이펀으로 연결해서 4 months 컴퓨터 코스가 되는거죠. 이해되시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컴퓨터는 사람을 대체하니까 요즘 s로 붙일 것 같기도 한데 원래는 안되는거죠. 그 다음 중앙대학교 문제네요. after more than two years research 가 불가산명사 잖아요. 근데 이게 연구를 조수사라고 하는거는 불가산명사에다가 수의 개념을 넣으려고 하면 a piece of two pieces of 뭐 그렇게 하는거잖아요. 이것도 굳이 하려면 2년짜리 연구 그러면 two years of research 가 돼야 되는거에요.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아니면 two-year sd고 하이펀으로 two years research 아니면 처음부터 two years research 를 쓰기도 해요. 이 기간일 때는 apostrophe 를 쓸 수가 있기는 있어요. 아니면 research of two years에서 of w sd고 two years을 앞으로 보내서 하이펀으로 연결하면 되는거죠. 본시부터 소유격을 사용하려면 two years research 가 될 수는 있다는거죠. 뭐 뒤에 해석은 뭐 뭐 그냥 생략하기로 하죠. 넘어가구요. i opened in a bank 은행에서 도착하면서 이 도시에 그냥 저축 계좌를 털어 계좌를 오픈했다. 이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 어카운트는 가사명사니까 어 다만 savings 는 원래 an account of savings 에요. 원래 저축예금이라는건 saving을 하고 또 하고 하는거 여러번이 해서 하는거에요. 원래 복수형을 쓰는 단어예요. for savings 따라서 for z would 앞으로 나갈 때도 그냥 복수형 써서 a savings account 가 되는거에요. 이거하고 좀 어려운 우리가 어 weapons 시스템 어 무기체제 그럴 때 weapon은 여러가지 종류를 나타낼 때 weapons 시스템 뒤에 문제는 나오지 않겠어요. 나올겁니다. 아무튼 d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서강대학교 구두법에 대한 문제죠. 자 이거 리스트 항목 나열인데 a b c d 이렇게 되어있는데 똑같은걸 보면 the national Shakespeare company will perform 까지 다 똑같아요. b번도 will perform 까지는 똑같아요. c번도 will perform 똑같고 will perform 다 똑같아요. 오 그리고 a 번을 보니까 the following place 예 거기까지는 following 그 다음에 콤마도 없이 무슨 이거 동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이거 뭐 얘기가 안되죠. 동격이라면 최소한 더 뒤따르는 연극들이 되려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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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a b c less and d죠. 이 컴마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컴마 찍는 거하고 a, b, c, and, 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컴마하고 혼동이 되니까 동격이지만 컴마를 안 치고 세미콜론을 치면 안 돼요. 콜론을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이 컴마하고 혼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리스트를 날 할 때는 콜론을 쓰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쓴 건 맞죠? 이거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아텔리아, 맥베스, 햄릿 이거 그냥 날 하면 안 되죠. d번은 쭉 나오고 팔로잉 한 다음에 리스트 항목 나열 항목 나열의 콜론을 쓰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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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여기 콤마는 원래는 여기 콤마도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등등이 있다. 이런 거죠. 시리얼 컴마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흔히 시리얼 컴마라고 그래요. a, b, c, and, d 그러는 걸 시리얼 컴마라고 그러고 이 리스트 항목을 나열할 때는 콜론을 쓴다는 거죠. 리스트 항목의 콜론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앤드 이 마지막 앤드 있죠. 마지막 a, b, c, c, and 마지막으로 d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마지막 앤드라고 그러고 그 앞에는 콤마를 쓰는 거 좋지만 지금처럼 생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틀리면 조금 억울하죠. 그렇지만 이런 구두법에 대해서 서강대학교에서 2010년도 이때 문제를 여러 개를 내가 갖고 구두법이 편입문제의 범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14년도 이후에 문제는 아직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뒤에 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뭐 여기 3000플러스가 아직 채워주려면 멀었고요. 조만간 이거는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14년도 이후에 쭉 14년 15년 21년까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너무 쉬운 문제들은 빼버리고요. 앞에 나왔던 것하고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줄이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만 골라서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